여러분 1988년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맞아요. 그 이후에 태어난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1988년은 각별한 앱니다. 그 대회가 1988년 9월 17일에 개막이 됐어요. 9월 17일은 이틀 뒤인데요. 9월 17일이 목요일이 되려면 2026년까지 기다려야 돼서 오늘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988년 8월 1일에 입대했습니다. 군대 들어가서 훈련받으면서 적어봤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런데 그때 그러셨으면 혹시 이 장면 생각나세요? 사바란치 위원장이 발표를 하잖아요. 그건 그 전인데. 네. 맞아요. 세울고레아. 맞아요. 감동적인 순간이요. 저는 이거 회자되는 장면에서 봤었는데 발음이 너무 시원해요. 느낌이 뭔가. 세울고레아라고. 이게 1981년에 이 대회의 유치가 결정된 날입니다. 이게 전두환 형권 들어서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기억나고. 진짜로 올림픽 서울에서 하는 거야? 이런 얘기 했었죠. 그때 후보지가 둘이었어요. 우리와 일본 나고야. 그런데 나고야를 우리가 52대 27로 누르고 엑셀지로 결정이 되죠. 이건 아주 특별했습니다. 한국,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서 두 번째. 그리고 세계에서 16번째로 이 대회를 개최한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였어요. 난관에 부딪힙니다. 세계적으로 국제적인 여론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과연 서울이 이 대회를 치를 만한 능력이 있는가. 이런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92년으로 미루게 하고 좀 더 생각해보자. 또는 자진 반납하게 하자. 또는 이참에 그리스 아테네로 고정을 하고 4년마다 돌아가는 것을 이제 끝내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죠. 기분이 안 좋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분단 국가라고 하는 점 또 한 가지는 1980년에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짓누르면서 독재 정권이 탄생했다고 하는 이 점이 국제 여론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해가지고 이 서울 유치를 고집하게 됐는데 1985년부터는 이제 그런 여론이 잠잠해집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남북 공동개최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단 국가인이 남북 공동개최를 하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남한과 북한 사이에 올 이 대회 공동개최를 놓고 이제 대화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대화가 될 시기였나요, 근데?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하고 또 다르게 1980년대는 남한과 북한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을 때예요. 그렇죠.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사건도 많았고. 이래서 대화를 하기는 하는데 진척이 되질 않았습니다. 북한은 서울올림픽이 이런 거 아니냐고 의심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또 유엔에 단독으로 가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 지금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우리가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한 해가 1991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우리가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남북한이 대화는 하는데 진정성이 없는 이런 상태로 계속 유지되다가 결국에는 북한이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나게 됩니다. 알았죠.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고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스포츠축제를 개최할 수 있게 됐던 거네요. 그러면서 서울스포츠축제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했다. 이런 걸 좀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 기회가 됩니다. 게다가 이 서울대회는 몇 가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서울대회가 24회 대회인데 그 이전에 3개 대회가 3번의 대회가 반쪽짜리로 진행이 됐어요. 미국 참가 안 한 적도 있고 이런 식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바로 전. 이것이 LA 대회였는데 여기에는 소련을 비롯한 동국권 나라들이 참가를 안 했고 그보다 4년 전에 여기는 모스크바 대회였는데 여기는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들이 참가를 안 했고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보다 4년 전에 몬트리올 대회 때는 인종차별 문제로 아프리카 나라들이 참전을 안 했습니다. 저는 저때 하여간 군대에서 훈련받으면서 저 굴렁새 지금 나가고 있는데 굴렁새 모습 보면서 이제 드디어 시작됐구나 이런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친구가 저보다 1살 어린 친구인데 경남 창원에서 자전거 바퀴 빼서 저거 진짜 많이 했어요. 나뭇가지로. 1988년 9월 17일 서울 스포츠 축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2007년 9월 15일에는 유엔의 세계 민주주의의 날 재정이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 오늘은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